조금 재밌어 하세요. 그리고 하시다가 갑자기 생각이 나있나봐요. 그냥 자동입니다. 그러니까 막 갑자기 해당 학과를 저것도 뿌리려고 하셨던 게 아니고 아까 남은 거 그냥 하시는 것 같긴 하고. 그러니까 폼 잡느라고. 사진 좀 찍으셔야죠? 맛있다. 이거 그냥 입에 들어가자마자 녹네요. 그건 그렇죠. 이건 또 고소하고 하죠. 뱃살의 껍질 채 이렇게 구웠기 때문에. 너무 맛있다. 살짝 구운 거야. 근데 이제 훌륭한 요리사로 태어날 운명을 갖고 계신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뭔가 하면요. 태어나면서 처음으로 하는 말이 보통 아이들이 뭐 이런 거잖아요. 밥이라고 외쳤대요. 에이 그건 조금 너무. 아니요 아니요. 정말요? 그 내가 네 살까지 말을 못 했어요. 어릴 때. 아하 말이 안 돼서 다 걱정들 했어요. 어린 줄 알고. 근데 다섯 살 되면서 이제 부엌에서 막내 누님이 밥 푸는 걸 보고 이렇게 보고 있다. 밥 밥. 이 두 마디가 천말이야. 아하 밥 밥. 네. 말씀을 그럼 그때 그렇게 늦게 띈 특별한 이유나 이런 게 있으셨어요? 생모가 세 살 때 이별이었거든요. 아하. 그런 것 때문에 엄마 아빠라는 말보다는 아 그 말을 안 하고 있다가 밥을 통해서 또 밥을 되게 좋아했어요. 아하 근데 그러면 생모께서 계시고 길러주신 어머님께서도 따로 계시고 네네. 그렇게 되셨군요. 생모께서는 얼굴도 몰라요. 어떻게 이별을 하게 되신 거세요? 이제 저희 집안에 이제 아들이 없었어요. 형이 있었는데 형이 홍역하다 죽고 이제 내가 태어나서 아들을 얻기 위해서 이제 돌아온 어머니가 나의 생모가 되죠. 아. 동네 사람들은 또 막 어릴 때 왔으니까 주소 왔다는 등 뭐 오만 말이 많잖아요. 그렇겠죠.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았어요. 아. 그야만 하면 왕따 했었거든요. 그래서 강까지 가서 하루 종일 그 물 쳐다보고 고기 노는 거 쳐다보고 했다가 그래서 이 자연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깊이 심미애인 쪽으로 이렇게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아. 오히려 자연이랑 교감할 수 있는 어떤 그럼요. 기회를 줬네요. 근데 11살 때 가출은 왜 하셨습니까? 좀 말문은 늦게 드셨어도 가출은 굉장히 또 일찍 하셨네요. 아. 그랬습니까? 더 일찍. 아. 이랬더니 우리 큰 놈이 한 6살인가 됐는데 가출했어요? 뭐라고 했더니 보따리 싸고 간다고 그래가지고 사정없이 두드러 폈죠. 내력이네요. 나 닮을까봐. 시집 고향은 어느 쪽에? 안동입니다. 안동. 11살 때는 왜 가출을 하셨어요? 저희 부모님이 연세가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돈을 벌어서 내가 좀 공부를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일본으로 밀항을 하면 굉장히 살기가 좋다. 밀항? 돈도 많이 벌고 밀항. 11살 때요? 밀항을? 그래 꿈꿨지요. 그래가지고 신행에 옮겼습니다. 오, 이야. 11살 때요? 부산을 가면 밀항선이 있다고 수소문을 하니까 거기 가서 이제 부득가에 노동자들한테 물어보니까 목포로 가면 있다고. 그래서 목포로 또 갔어요. 뭐 기차는 프리패스죠. 표검사? 앞에서 하면 뒤로 쫙 갔다가 여기 가면 다시 여기에 서면 뒤로 들어가서 검사 안 데로 가서 딱 있다가 이 도둑 기차가 또 예술입니다. 이게 지금 철도층에 내가 갚아야 할 돈이 엄청 많은 것 같아요. 갔는데 돈은 없으니까 또 배가 고프잖아요. 며칠 쫄쫄 굶다가 그 목포 선창가 거기에 그 칼국수 그냥 칼국수가 아니라 넙적넙적한데 그 국수 파는 아줌마한테 이제 가가지고 그래서 꼬라지가 좀 더러우면 밥을 안주잖아요. 세수하고 막 딱 해갖고 이제 가서 그래도 그거지지. 그쵸. 네. 그니까 이제 딱 가서 이제 시켰죠. 그래서 한 그릇을 딱 먹었어요. 네. 맛있어요. 한 그릇 더 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았다고 바로 또 딱 해줘요. 그쵸. 살려주면 이름은 그 일에 저렴한 어рам 1971 다